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말씀부터 24절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신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Jeffre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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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나를 기름끼리라 주가 나를 기름끼리라 주가 나를 기름끼리라 위로 두려움이 나를 받을지 않고 위로 두려움이 나를 기름끼리라 위로 두려움이 나를 기름끼리라 주가 나를 기름끼리라 주가 나를 기름끼리라 주가 나를 기름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 성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일만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일부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에 제가 이렇게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낙신된 일이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상처들도 있습니다마는 주의 약속만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럼 주가 일으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많은 현장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정말로 주의 약속 따라가고 주만 바라보고 주가 일으키시는 그 축복된 일들을 체험하는 기중한 정인들로 세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 신명기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일컬어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이 신명기 책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약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약에 올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약에 올인하고 하나님 주신 은약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약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은약에 집중하라 왜 하나님의 은약에 집중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약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서 은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왜 은약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앞에 본보기로 살도록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두 가지 증인들로 다시 한번 두 가지 본보기들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한편에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본보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저주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은 축복의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올인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약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은 저주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부했을 때에 은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받는 부분에 대해서 길게 오늘 읽은 15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 68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저주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진짜 은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모든 게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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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끝나고 15절부터 나오는 68절까지 길게 나오는 저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보기 거북스러운 부분들이에요 복받으면 좋지 그렇잖아요 누구나 또 복받기를 원하고요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저주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저주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약 붙잡고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사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에 집중하고 은약에 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각인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듣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각인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듣는데 말씀에 각인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에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은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영이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실패와 재앙의 역사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은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은약의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세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와 함께 은약의 말씀,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결국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이제 지금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도 언제 있었다고요? 옛적에 있었다 했어요 아니 지금 있는 일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일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미 성경에 다 있다란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시대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과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속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 짓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물론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14명이나 바뀌어졌죠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 사사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대한 키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뒤에 끝 이전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없었다면은 이 당시에 누가 왕이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왕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욕심 따라 육신적인 욕심 따라 왕을 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주었습니까? 사우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축복받은 민족이 있으랄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축복이죠 가장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의 끝을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첨된 왕인 하나님을 내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면 아마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느냐 여러분 10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고요 그리고 10편 119편 가장 긴 절이 있어요 그게 10편 119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는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0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결과로 결국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사실들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에 비열을 가잖아요 그만큼 최고 축복을 누렸던 시대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 왕 때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세 번째 왕이 들었었는데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또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왕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느냐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느냐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 가진 지혜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왕이로 다스리고 있는 그때의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육신적인 풍부함을 누리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영적인 사실들을 놓쳐버리고요 육신 속에 취해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되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말로가 의외된 줄 아시잖아요 천명의 후궁들을 드리고 그 후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실은 우상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작아지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이런 비극들이 역사 속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때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은약 붙잡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길게 실패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 자신은 그 실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에 오리나무로 말미암아 참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의 본보기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집중해서 각인되어지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인되게 돼 있고요 결국 은약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지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구약의 모든 성경, 신약의 모든 성경의 답입니다 그게 갈보리산 은약입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갈보리산 은약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 5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토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게 갈보리산 은약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하면 다 끝냈다라는 것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 길에 있어서 시작이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되지 않은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갈보리산에서 그 은약이 그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마태복음은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토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보리산 은약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약입니다 갈보리산 은약 그리토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 그 그리토께서 지금도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느 정도로 만민에게 증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십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것을 사실 진짜 믿는다면 내게 있는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상처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첫 번째 갈보리산 은약이고요 두 번째 감난산 은약입니다 여러분 감난산 은약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을 세팅한 것이 감난산 은약이에요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토라는 부분들을 확인시키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 감난산에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모든 인류의 결론이고요 모든 인생의 결론이고요 모든 역사의 결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감난산 은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세팅시킨 거예요 이걸 심은 거예요 왜냐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사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자꾸 딴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을 더불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했는데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정의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속에서 완전히 그 지역 역사는 허감의 세력들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허감의 역사들이 꺾여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허감 나라가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난산을 통해서 주신 은약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실 이 속에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 축복된 비밀을 바르게 누릴 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력 다섯 가지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진 제자들을 마가다라빵에서 세계를 향해서 파송했어요 사실은 감난산에서 은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이미 완전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답을 가진 제자들을 마가다라빵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파송했는데 그게 바로 강단을 살리고 또 실제로 현장을 살리고 미래와 랩런트들을 살릴 현장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게 세 가지 미션이에요 마가다라빵은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결론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냐? 감난산 은약, 갈보리산 은약, 감난산 은약, 마가다라빵 은약 붙잡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딴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은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결론은 은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약은 갈보리산 은약, 감난산 은약, 마가다라빵 은약으로 총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은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감세를 꺾으시면서 여러분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는 그냥 축복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약에 집중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은약에만 집중하면 돼요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은약에만 집중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약을 놓치고 산 결과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말씀을 잃어버린 저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약을 놓치게 되니까 먼저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저주가 나오는데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의 요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와요 그와 더불어 그 저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상실한 것이지만 그게 고통과 실패의 원인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유일한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와 고통의 시작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축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덜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현장의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복의 현장의 조건은 어디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축복의 시작의 조건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상국가인 애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사실은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 노예라는 신분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최고의 축복된 현장으로 바꾸었어요 그 비밀이 장세기 39장 2절에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배경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들, 상황들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현장도 그 어떤 환경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잖아요 애급의 노예로 갔다 강대국인 애국 그게 노예의 신분이다 우리는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좀 그래도 가진 것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어요 노예란 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시키는 데만 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축복이 임하는 것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면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만 누리면 돼요 그럼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 속에서 모든 현장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가장 악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게 가장 악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악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한 다음에 한수도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그 능력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안 믿어요 오늘 본문에 네가 악을 범하였으므로 그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도 아닙니다 삶도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장세기 3장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는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겠다 하나님을 찢으시면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 말명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주세요 그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잘 산다라는 거 아니 분명히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다라는 거 말했으면 은약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된다는 그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그러면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함이 하는 가장 기중한 축복인데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건 그건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큰 저주가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약에만 민감하십시다 다른 것 둔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 이런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사실은 그리 똑같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 똑같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둔해지고 기준 자체가 틀리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21절 22절 23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 내 몸에 영병이 들게 하겠고 22절에 보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23절에 보면 하늘은 노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못하도록 노수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의 역사들이 어떻게 오느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고통들이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의 실패자가 됩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세상의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뭡니까 고려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주신 은약의 역사들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에 망하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2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은약의 흐름을 놓치게 되니까 불신앙을 보게 되고 은약의 흐름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부끄러운 표적이 되어지는데 멸망받는 증인이 되어지는데 그게 45절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느니 모든 저주가 네게 와가지고 너를 따른다 우리에게 저주가 따른다는 말씀의 은약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러고 너를 마침내 멸하느니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게 되겠다 우리가 은약 붙잡는 순간에 우리 후대들이 삽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약을 놓치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영원히 저주가 흔들어 있는 모델이 되어져요 미안합니다마는 실패하는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표징과 흉개가 되리니 여러분 남에게 보여지는 표적이 되어진다 본보기가 되어진 이 나쁜 일에 쓰임받는 본보기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정말로 은약의 말씀 있는 교회와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그 속에 날마다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로 은약의 말씀 하나님의 은약이 내 속에 있는가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면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마가다라빵에 모인 제자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똑똑했던 바리세인들 지식인 바리세인들 그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바리세인이 성공한 겁니까 그 어떤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도 그 핍박과 환란이 은약 안에 있는 초대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했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은약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의 종로를 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저주와 고통이 임하고 질병시대가 오고 영직 질병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신명기 28장 43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의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거 보세요 너의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될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게 된다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점점 높아져서 뛰어나니까 우리는 그 속에 종로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받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약의 백성인데 세상 신부름하다가 세상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애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은약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죠 그런데 애급에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약을 놓쳤더니만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은약 붙잡으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애급을 다스리는 역사들을 요셉 시대에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은약 놓치면 결국은 세상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요셉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의 현장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이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국은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고 세상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약인 그리스도 복음이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은약의 핵심이 결국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현장에 현장을 다스리는 기한 축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세요 은약의 말씀에 올인하고 믿음에는 그게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주시면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먹는 날은 정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담하와가 그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은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먹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은 멸망의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은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결과는 축복의 결과로 후대까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은약을 놓치면은 여러분의 후대까지 영원히 저주받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결과와 축복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로 말하면 아마 지금 우리 주위에 모두가 사실 불안에 뜨고 있고요 풍풍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에만 집중하도록 가장 좋은 시간이 지금 이 시간들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런 저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정말로 올인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를 인도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훈련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은 기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축복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약에만 올인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은약에 올인함으로 말 미야마 올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기한 축복의 문들이 이뤄지고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는 기한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은약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 미야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기한 축복된 응답을 가진 증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약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